두리두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콩대성입니다! 두리두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콩패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다시 돌아온 복불복 레스토랑 구탄 미니어처 햄버거 vs 햄버거입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메뉴가 총 5가지가 있고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이 먼저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그런 간단한 게임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 끝까지 음식을 다 먹어야 돼요. 하비아에 멈출 수 있는 거 하비아에 음식 먹는 걸 중단은 할 수 있지만은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음식을?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라운드 콜라랑 케찹콜라를 준비할 거예요. 걸리는 사람은 치즈스틱을 못 먹어요. 멈춰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멈춰! 걷는다! 한 번 바꿔주시죠. 싫어요. 아 한 번 바꿔주시죠. 아 그렇게 해요x3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마셔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더 세게. 저기요 못 오세요. 아 야 케찹 맛있다. 어디 케찹이야? 맥도날드 거인가? 자 여기 아 감사합니다. 상품 맞습니까? 상품이라기에는 잘 보세요. 상품이라기에는 또 굳었는데? 뜯어져요. 치즈 스틱. 좋았다. 너무 부럽다. 치즈 스틱. 너무 맛있어. 치즈 뺐다. 치즈 뺐다. 원래 맞아요. 밥 먹었는데. 제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다 드셔야 돼요. 알죠? 규칙 알죠? 왜? 벌칙 아니냐? 삼키는 거에요? 아니 뭘 무치러 와요. 실시간 방송에서 님 뭐 아무것도 못 해요. 뭐 뱉으려고요? 아 뭐? 뱉는다. 뱉는 거? 뱉는다. 2라운드 무슨 음식이죠? 자 2라운드는 미니어처 햄버거 대 그냥 햄버거. 오케이 미니어처 햄버거 대 그냥 햄버거. 오늘의 본식이네요. 일단 보여주시죠. 두리 PD가 또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이긴 사람이 요거 먹고 진 사람이 요거 먹는 거죠. 이번 판에. 오케이 요거 걸고 2라운드 문제 바로 주시죠. 자 2라운드 게임 소개할게요. 2라운드 게임은 참깨빵송 아시죠?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네. 그 노래의 총 글자 수를 맞춰라.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아마 당신이 있어봐라. 하니까봐라.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정답! 공... 나로 골라마? 따가 따가 공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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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땡 34 땡 24 내가 했잖아 땡 아버지 이름이야 공피디 27 땡 28 땡 제가 한번 불러도 될게요. 불러주세요 오케이 한 배다. 한 배다.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양짱수 치즈 양팥과 짜리하네. 양창수가 뭐죠? 인식이 있습니다. 양창수 뭐죠? 특별한 소스 양짱수. 재생이야. 서른하마. 땡 정답! 딩동 만세! 동아노 봉사장 칼 빚은 게 너무 무서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좀 딸 거 갈게요. 우리 애기들이 이거 잘 안 보인다 지금. 애기들이 좀 잘 보여? 공피디 엉덩이 내려줘요. 5천 콘이 들어왔다. 공피디 엉덩이 때려 어쩔 수가 없다. 타코티비가 아니고. 야 막바 아니야 이거 막바. 방살을 왜 시켜요 왜? 무슨 맛이죠? 언빌리버블 보고 맘스터치 신메뉴라는데? 언빌리버블 한 장. 약간 매콤한데? 달고 짜고. 스틱을 왜 빼요? 스틱을 왜 빼요? 편집하지 마세요. 끝까지 드셔야 돼요. 제가 드실 테니까. 네. 소원 하나만 주세요. 아 싫어요. 그냥 다 드세요. 안 먹어요. 근데 집에서 야채 다 빼고 맛없게 저렇게 다 구개놓고 막 이게 손으로 다 쫀락쫀락 해놓고 그거 한 입 주고 뭘 소원으로 넣어달라 카냐. 이게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이게 햄버거인지 아닌지 음식물 쓰레기통인지 뭐 어디서 온 햄버거 이게. 이까지만 봅시다. 진짜로 공피디가 마음스터치 신메뉴를 먹는 거보다 차라리 내가 가루쿡버거를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 가루쿡버거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맛있게 먹어볼게. 야. 이게 기분 나쁘게 햄버거 맛이 난다. 난 이 가루쿡이라 해가지고 약간 젤리맛 같은 거 날 줄 알아? 사과맛. 약간 요 패티는 오렌지 맛. 요 패티는 약간 포도맛 이랬 줄 알았는데 어정쩡하게 빵 맛도 나고 불고기 맛도 나고 치즈맛도 나고 케첩 맛도 난다. 맛있게 먹는 거 보여준다면서요? 맛있게 먹어야죠? 음 다이어트용 햄버거. 이건 진짜 맛있어. 근데 사실 국민젤리거든. 부럽지? 부럽지? 아 배고프다. 바로 3라운드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자 3라운드. 불고기버거와 물고기버거. 하나는 불고기버거고 하나는 물고기버거다. 미친놔.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뭔데? 꽁치 실화어. 꽁치 캔이에요? 꽁치 통. 아 지옥하다 이거. 하나는 지옥에서 온 메뉴. 불고기버거. 하나는 불고기버거입니다. 와아. 진짜. 아이고. 뭐 뭐 왜왜왜왜. 왜 계속 김친댄고 내가 만들었어요? 저만에 만들었지? 그러면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그러고. 다음 게임 주시죠. 자 세 번째 게임. 불고기버거 세트. 칼로리 없다. 막 찍으면 되나요? 그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372. 아 너 세트라 했는데 장난 담빵. 아 너 그건 없겠다. 950. 다운. 857. 다운. 야 생각보다 세트 하나 칼로리가 낫다. 야 채팅장에서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 책임장에서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야 저거? 아 근데 이미 봐버렸어 어쩌지? 책임장에서 지금 말해주는 거 아니야 저거? 792. 다운. 아아. 채팅바. 야. 753. 아. 오오오오. 753에서 792 사이. 778. 어. 780. 어? 781. 어. 783. 어. 784. 어. 789. 다운. 787. 다운. 어? 785. 정답. 딱. 난 제일 애도 먹어도 궁금해. 크크크크크크크. 그냥 뭐 참 공피디 먹는 건 안 궁금하니까 그냥 맛있게 드세요. 야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나 물고기버거 먹잖아. 물고기 먹어 먹기 전에 한입만 형님! 제발 저 지금 진짜 뭘 먹는데 물고기만 딱 한입만 어깨 아프다 아이고 형님 한입만 주면 물고기보고 소스까지 가라 먹자 제발 한입만 아 시간 진짜 한입만 봐드려 아! 아! 제발 한입만 딱 한입만 먹으면 내가 물고기 먹어 진짜 맛있게 개걸스럽게 진짜 맛있게 다 먹기 빨리 먹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한입 먹어볼게 한입 먹어볼게 이게? 딱 한입만 먹으면 내가 물고기 먹어 진짜 맛있게 개걸스럽게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입으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야 맛있는데? 응 은근히 먹으면 해 은근히 먹으면 안 해요 이게 마감 음식이 아니거든요 고추장 좀 주면 안 돼요? 진짜 집에 고추장 없나? 형님 먹어봐 야 진짜 맛있는데? 이게 맨날 맛없는 거 맛있는 거 같아 아니 저거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그래? 한입만 먹어 음식이 괜찮아 사람 먹는 음식이라니까 자 씹어봐 씹어봐 계속 아 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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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쵸? 아 한입 더 먹으면 만원 한입 딱 더 먹고 만원 한입 딱 더 먹고 만원 눈 딱 넘고 나한테 얼마? 50% 아 아 아 아 죄송한데 꽁지 없었어요 네 아니요 왜 야 진짜 사기 꽁지 내가 다 먹었거든 링빵 껍데기였는데 그냥 만원 받아봐 내가 솔직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말하는데 진짜라 이게 맛없는지? 나 자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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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예 그냥 사기 쳤는데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이따걸로 배부르니까 진짜 기분 나쁘다 다 먹었어요 깔끔하게 다 먹었어요 4라운드 한 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한 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음식 주시죠 4라운드 음식 감자튀김 감자튀김 뭐 똑같은 감자튀김인데 이거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케찹이고 하나는 특별한 소스예요 초고추장 케찹 감자튀김이랑 고추장 감자튀김 걸고 다음 게임 주시죠 감자에 대한 퀴즈 감자 퀴즈 세계에서 감자가 가장 상상되는 정답 강원도 나라 나라가 아니잖아 한국 땡 미국 멕시코 땡 G20 안에 있는 나라입니까? 큰 나라예요? 그죠 G20이 뭐냐고요? 그 좀 아무리 그래도 괜찮은 아니요 로시아 땡 중국 정답 야 야 좋다 야 야 방송 켜놓고 게임하니까 댓글을 가려놔야겠다 아니 아니야 야 야 봤다 아니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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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봤다 아니 야 니도 눈 달렸고 나도 눈 달렸고 나는 양심이 셀 거 안 받지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케찹보다 맛있다 뻥치지 마라 먹어봐세요 뭐라 해야 되지? 짠데 맛있다 맛있다 많이 먹었나봐 오등어 뭔가 그 꽁친 거 드러붓는 거 내가 끝까지 다 먹었잖아요 싹싹 비우세요 다 따세요 바로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솔직히 다 먹을 수 있어요 멸치 맛 나요 멸치 맛 나요 멸치 맛 나요 멸치 맛 나요 한 번 더 먹어보자 한 번 먹어봐 멸치 맛 난다 멸치 맛 나네 오케이 인정 인정 5라운드 개겁개겁 디저트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롯데리아 토네이도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임이죠? 양손에 토네이도를 하나씩 들고 있을 거예요 복불복으로 찝어서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는 딸기 토네이도 하나는 캡사이싱 토네이도 하나는 캡사이싱 토네이도 아니 근데 진짜 디저트는 맛있는 거 준다네 아니 왜 벌써 캡사이싱 토네이도를 먹을 생각을 하지 섞어주지 사실은 내가 저거 안 먹을 거니까 오케이 섞어주세요 일단 일단 섞어주세요 일단 오케이 나 그럼 바꾼다 바꾼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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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 매운 아이스크림 내가 이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거든 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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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 미니 업체 햄버거 대 그냥 햄버거 빈부격차 폴로고 레스토랑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아이디어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뚜리뚜리 자 잠시만 여기 제대로 된 거 맞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지 1 2 2 3 2 5 5 5 3 5 5 5 6 6